안녕하세요 여러분 매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목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제 여러분들과 나눈 목상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흔들리고 확실하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흔들리고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건 어떻게 보면 알매 지식의 부족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린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독교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초대교에 들어왔는데 실제적인 초대 기독교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진 걸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주저했어요. 그리고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에 의거한 유대인의식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도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제법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에서 쉽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흔들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귀에 귀 기울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힘을 키우려고 한다. 숫자를 늘려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바울이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처음에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죽을 때도 바울이 사울일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사회에서는 바울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방인들 전도해서 세력 늘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내 힘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이러한 실제적인 바울의 속내가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무언가 의혹을 받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도 그 의혹 안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부는 무지에서 흔들렸겠지만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거를 번역본을 바꿔가면서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립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성경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극단적이죠? 내가 사람들 기뻐하려고 이제껏 살았으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출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영어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성경 번역도 번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보다 최근에 좀 업데이트돼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ESV라는 성경인데요. ESV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am I now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여기 보면 approva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사람에게 내가 인준 approval이 인준하다, 인정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람에게 인준받으려고 합니까? God, 하나님에게 인준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정당성, 인정, 확정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Please가 기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trying to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trying, 노력하고 있습니까?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an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 병합을 노력하고 있다면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이 뭐냐? 인정을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를, 누구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행동과 관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으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인준받으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